코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디아 커피의 다양한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생딸기 팬케이크, 생딸기 브레드, 생딸기 크림치즈 와플, 쌍딸기, 항상 츄러스가 있고요 위에는 수플레 치즈케이크, 초코 티라미수 케이크, 밀크레이프 케이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따가 이 브레드랑 팬케이크 위에 올려먹을 딸기 슬라이스랑 밑에 플로팅크림이 있고요 여기 츄러스에 찍어먹는 초콜릿 디핑 소스도 있습니다 오늘의 음료는 딸기 듬뿍 라떼랑 생딸기 블루밍 그린티가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이 팬케이크에 이 플로팅크림을 뿌려볼게요 먼저 이 딸기 라떼부터 먹어볼께요 먼저 이 딸기 라떼부터 먹어볼께요 먼저 이 딸기 라떼부터 먹어볼께요 케이크부터 케이크부터 케이크 드링케이신 ekt 와플베타를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와플베타먹어볼게요 이건 스케줄이 매콤하니까 거는 그리고 얘는 새콤한맛이었어요 너무 맛있네요 팡팡 팡팡 이번에는 이거 이번엔 바삭한 어깨가 엄청 좋고 이 시장에는 나는 바삭한 느낌 바삭한 느낌 바삭한 느낌 바삭한 느낌 이번에는 팬케이크 먹어볼게요 비싼 간장 바나나 간장 바삭한 고추를 먹어서 매우 좋고 으흠 게장은 조금 더 행복해요 로제 로제 오늘의 주짓말은 이 맛은 저의 주짓말을 만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문에 만나요 주짓말은 너무 귀엽다 근데 뭔가 조금 더 맘에 있는 거 같은데 나는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게 오늘의 주짓말은 뭔가 오지 않나요? 오늘의 주짓말은 정말 맛있는 거 같아요 오늘의 주짓말은 정말 좋아하는 주짓말이에요 이번엔 츄러스 이번엔 츄러스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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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거 ей 롱 롱 롱 마지막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이 제품은 그래서 이 제품을 비벼 먹으려는 거 같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시켜먹어서 이 제품은 이제 바깥에 이 제품은 바깥에 아가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